시작한 날씨였습니다. 이때 다른 날씨였습니다. 저거 돼지야. 왜 돼지야? 오, 낚시하는 거에요? 저게 돼지야? 저기도 사람 있다. 저기 가위를 따는 건가 돼지? 바베큐 돼지 집 짓고 있는 거에요 저거는 뭐죠? 예사람 낚시하는 거 같은데 좀 사는 거에요 저기 국식도 있는데 여기는 농사짓는 곳 여기는 닥시 저기는 뭐지? 불을 때우고 있는데요 위험한 마이너스 저쪽이면 나빠들이 내려오는 거 있어요 아빠들이 사회를 받은 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야 그리야 그 중화 그 중화 감사합니다.